지금 6평을 앞두고 쌤 연계 공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들이 지금 가장 많아요. 그래서 쌤이 연계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잘닦아일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계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6평에서 아마도 연계는 가장 직접적 와닿을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일 거거든. 일단 연계학습 자 뭐 연계야? 아 쌤 당연히 수능 연계죠. 어 여기까지 좋아. 자 수능 연계학습 그러면 봐봐. 우리가 연계학습을 공부한다고 할 때 연계학습은 다들 공부를 하긴 하잖아 보통. 근데 연계학습 공부한다고 할 때 공부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 너도 분명히 얘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거야. 딱 둘 중 하나밖에 이건 될 수가 없어. 자 첫 번째 스타를 한번 볼까? 수능 연계학습이지? 자 얘가 수능이야. 얘가 수능. 선생님 연계학습이라는 건 수능에 출제될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앞으로 나올 연계 작품들을 공부하는 거죠. 수능에 나올 작품들. 한마디로 수능에 연계될 작품들. 이걸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얘들 두 번째 수능 연계 공부. 수능 과의 연계를 이 작품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뿐인 거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들 첫째 수능에 연계될 작품을 공부한다. 수능 과의 연계를 이 작품들을 통해서 공부한다.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선생님 약간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올해 3월 화평에 나온 우활가. 오케이 우활가는 비판 시가입니다. 자 우활가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우활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자 고전시가에서 공부를 했을 거야. 우활가 뭐가 떠올라? 쌤 우활하다 우활하다. 내가 우활하고요. 이 세상도 우활하고요. 다 우활하고요. 그래서 술 마시고 다 잊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쪽이야. 쌤 우활가 비판 가사. 비판 시가. 우활가 비판의 대상 찾아야 되고요. 비판의 대상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입니다. 비판의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표현법에 집중해야 됩니다. 끝. 그렇다면 나는 수능에 이 우활가가 어떻게 나올지 연계 포인트를 공부한 거야. 당연히 수능 연계 작품은 수능에 연계될 작품들을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하란 얘기겠어? 아니면 수능에 이 작품이 나온다면 어떻게 연계될까를 공부하란 얘기겠어?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진정한 수능적인 수능 연계학습 공부하는 방법론을 지금부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능 연계학습이라는 건 수능에 앞으로 연계될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건 수능과 무관한 공부예요. 수능과의 연계를 EBS 작품들을 통해서 이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능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EBS 연계 작품의 핵심은 수능적이라는 게 빠지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작품들을 공부한다? 전혀 수능적이지 않습니다. 수능적이라는 건 뭐냐면 쌤도 처음에 수능을 공부해서 알았지. 쌤이 이제 쌤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잘 알고 있지만 쌤이 모든 쌤의 강좌와 방법론들은 전부 다 논문과 평가원에서 나온 단행본들. 이걸 쌤은 안 읽은 게 하나도 없거든. 쌤이 가장 충격적으로 읽었던 챕터. 이 부분. 선택지의 자격. 일단 선택지는 자격 있는 정보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따라서 수능은 절대 랜덤한 정보들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지? 알잖아.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기출 분석이야. 맞죠? 기출 분석을 보통 몇 달씩 합니다. 모든 개념 강좌, 모든 입문 강좌, 심지어 심화해도 기출은 절대 안 빠지지. 왜냐? 기출을 빼고 수능을 말할 수가 없거든. 그렇다면 기출을 공부할 때 뭘 배워 우리가? 기출을 그렇게 몇 달 동안 공부한다는 건 대체 뭘까? 자, 일단 수능의 핵심은 적용하는 시험이야. 기출을 많이 공부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수능을 공부할 때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 컨텐츠로 따지면 기출 1순위잖아. 기출은 다시 나오겠어? 다시 안 나오지. 특히 최신 기출일수록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기출을 엄청 열심히 공부해. 내용이 아니라 다른 걸 뽑아야 되기 때문이거든. 기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출 지문과 선택지들을 다 관통하는 평가원의 특징을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에요. 쌤이 논문을 다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사실 공부한 거거든 이게 쌤도 몇 년 동안 분석하고 공부하면서 쌤이 딱 느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 수능은 적용하는 시험이구나. 수능은 적용 없이는 절대 수능을 논할 수가 없어. 동일한 거야. 그래서 EBS 작품을 공부할 때도 개별적인 작품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작품을 공부하는 건 내신식 공부지. 물론 개별적인 작품들의 정보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 하지만 그걸 넘어서야지만 수능적이라는 거야. 개별적인 작품들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적용해야지?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나에게 뭘 요구하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게 EBS든 기출이든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작품에도 겹치는 작품들 많이 있잖아. 이 작품 연계였거든? 연계인데 최척전이 연계됐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최척전에서도 어떠한 포인트, 어떤 자격 있는 정보들을 묻고 있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쌤이 늘 해설했어도 연계된 포인트를 강조할 때는 내용 연계나 작품 연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지문 내용 다 바뀌는데? 그리고 연계 작품도 나오지만 비연계도 나오잖아. 이 두 가지가 또 조합돼서 나오잖아. 자, 그래서 작년 특히 선배들, 특히나 작년 선배들, 불모나 확 올라오면서 연계무용론이라는 말이 구평 직후에 제일 많았어. 연계무용론. 아니, 연계를 공부했는데 연계빠를 받기는 커녕 연계 작품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내용 공부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연계된 작품들이, 연계든 연계가 아니든 수능식으로 접근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 넘어가고. 그래서 쌤이 가장 강조하는 건 개별적인 작품 의미 없다. 아까 나왔던 비판 시가들. 자, 비판 시가가 출제가 된다면 그게 우활가. 자, 올해 일단 우활가 사물화평. 자, 우부가. 우활가, 우부가든 아니면 착빙행이든 구름이 무심탄 말이든 어떤 작품이든 올해 EBS에 나와 있는 한 6개 정도의 비판 시가들을 딱 보잖아요?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첫째, 일단 비판의 작품이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비판. 이 작품들의 개별적인 내용 말고. 만약에 친구가 나 악플 달았어 이렇게 말했어.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해? 어? 누구한테 이거? 달면 안 돼, 이래야지. 잘하자. 누구한테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 당연한 거예요. 비판 시가가 나왔네? 당연히 봐야 되는 거. 비판의 대상이 뭐지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개똥이는 블라블라블라. 다 읽고 나면 내가 지금 뭐를 읽었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씩 번역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뭐지? 아, 지금 개똥이에 대해서 이렇게 개똥이 비판하고 있는 거구나. 비판의 내용을 보는 거야, 두 번째는. 그리고 비판이라는 이 작품들은 비판의 대상, 비판의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비판을 그냥 다이렉트로 때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야 이 문학 작품에서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돌려서 비판하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표현법이에요 돌릴 때 출제 포인트 1순위도 있어 고전 시간은 이미 창작이 다 되어 있지 이미 분석이 거의 웬만하면 끝난 것들이 대다수라는 거야 고전 시간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가장 1순위의 방법론 이걸 활용하는 거야 자연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구름이 무심한 말이 구름이 무심하단 말 아 그거 개구랑인 것 같아 뭔가 호랑해 그렇지 않아 왜 태양을 지나가면서 가리는 거야 그렇다면 자 이제 비판 대상 누구야? 구름을 비판하는 거야 비판의 내용은 뭐야? 태양을 가리네 이걸 비판하는 거야 잠깐만 그렇다면 진짜 구름과 태양이 아니라는 거지 은유와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연물의 기능 세 번째가 바로 비판의 은유와 상징이라는 기능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학 작품들을 다 관통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 독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 출제 포인트 1순위가 아주 명확해요 출제 포인트라는 거에 대해 뭐만 보면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 사실은 뭐가 출제될지를 막 고민하면 안 돼 허공에서 뭐 어디서 찾아야 돼? 기출에서 기출에서 뭘 봐야 될까? 선택지를 보는 거야 기출의 선택지를 쫙 선지 군의 특징을 딱 보면 이게 이걸 계속 물어요 그래서 얘를 봐야 되는 거야 조건과 결과라는 거야 표지까지 있어 심지어 탑7 몇 경우대의 시 따라 수업만 그래서 쌤의 수강 후기에 이것만 봤더니 점수가 몇십 점이 올라가 이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이걸 계속 물어보거든 이게 중요 정보라는 걸 내가 딱 각인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연결이 잘 되지 유기적 연결할 수 있고요 중요 정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로 선택지에 뭐가 나오지를 보면 아 이 정보 내가 놓치면 안 되네? 이게 수능이잖아 안 그래? 기출이 다 있잖아 일단 수능에서 나오는 문학에서의 선지 포인트 1순위 자연물의 기능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자연물의 기능 자연물의 기능이 총 4개가 있고 그 중에 세 번째가 비판에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이런 관통하는 기준들을 단지 EBS의 작품을 통해서 공부한다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EBS 여러 가지 인강들을 다 들어왔는데 이건 차별점이지 실제로 다른 작품들을 다 학습하는 게 공통된 특징인 것 같은데 학생이 말하기로 공통된 특징인데 그걸 넘어서 수능의 패턴까지 적용하는 건 유일했다 라고 학생이 얘기했어 그래서 쌤은 실제로 올해 준 강좌 같은 경우는 딱 10당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10일 만에 끝내기도 아니고 10시간 만에 끝내기야 근데 쌤은 실제로 학생들이 이론 학생들이 많더라고 오래 보니까 이미 타 강좌를 다 듣고 EBS의 작품들 공부를 다 했어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고 너무 좋게 공부를 다 했는데 근데 이 작품들이 수능에 나온다면 뭐가 출제될지는 그 전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쌤의 강좌를 같이 듣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작품들을 빠르게 쭉 10개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쭉 들으면서 쭉쭉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이 작품들은 이렇게 묶이는구나 비판 시간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네 농민시가 평민가사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네 강호시가라면 아 이걸 놓치면 끝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 강좌로도 굉장히 좋고 혹은 EBS 작품들 내가 다 처음 보더라도 10강인데 전 작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EBS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 앞뒤에 많이 붙였거든 지문들 그래서 EBS의 모든 작품들을 가장 수능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강좌야 이렇게 대비하면 6월이든 9월이든 수능이든 수능이든 결국 문학 작품 연계든 비연계든 다 관계없이 다 수능적으로 일관되게 풀어낼 수 있어 실제로 쌤은 후기를 되게 많이 보여주는 게 학생들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하거든 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느낄 때 쌤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이 딱 이 포인트라는 거야 수능적이라는 겁니다 연계교제를 넘어 기출까지 관통하는 극한의 효율성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시너지라고 하는 거야 기출과의 시너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모든 토대는 다 수능을 토대로 우리가 분석하거든 그러니까 수능과의 연결성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어 EBS 강좌들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들이어도 일관된 방법론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쌤의 후기의 대사수입니다 그래서 쌤은 늘 6평이나 9평이 끝나면 수능이 끝나도 마찬가지 연계 작품들을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 몇 달 동안 어쩌면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야 왜냐하면 많아요 일단 분량이 많고 차시도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될 작품 너무 많은데 진짜 이거 공부하면 이게 도움이 되긴 하나? 이런 계륵처럼 느끼는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만 잘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과목들도 난 다 해야 되고 극한의 효율성을 챙기려면 수능적으로 했을 때 가장 큰 효율성을 챙기고 점수까지 챙겨갈 수 있어 이건 확실해요 쌤이 그걸 강조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쌤의 교재는 전부 다 고전문학 군을 관통하는 패턴들을 학습해요 그래서 EBS지만 평가원 요구하는 사고방식들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고전문학 세트에서 마땅히 해야 할 태도와 행동이 굉장히 명확해요 쌤은 다 1, 2, 3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봐 이런 것들 출제해 확인해볼까?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여기 4차실 비판 시간 요거 쌤이 현장에서 수업하고 인강에서 수업할 때도 똑같이 접근해 자 얘들아 열어 뭐 해야 돼? 그렇지 비판 대상 찾아 얘들아 요거 해봐 수특책 다 있잖아 수특책 펼치고 우활가, 우부가, 착빙행, 구름이 무심 탄 말이 뭐 이런 작품들 많이 있습니다 다 열고 똑같이 적용하는 거야 비판 대상이 뭐지를 찾는 거예요 비판의 내용이 뭐지? 다 읽었는데 그 두 가지가 머리에 없다?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작품들을 내가 내용을 다 공부해서 쌤 저 비판의 대상 비판의 내용 다 정확히 알아요 그래? 그렇다면 정약의 고시가 나온다면? 제비가 지지배배 우는 그 기출이 있잖아 그 기출이 나온다면 어떻게 풀 거야? 똑같이 푸는 거야 비판의 대상이 뭐지? 비판의 내용이 뭐지? 이 대상 이 대상 비판의 대상이네 비판의 내용이네 진짜 제비와 뱀의 얘기가 아니네 자연물이구나 은유와 상징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보기에서 알려주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이게 다 잡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정말 극한의 효율을 순응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어 자 쌤이 뭘 강조하는지 정확히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학생들이 특히 작년에 쌤이 파이널 강좌가 5일 만에 끝내기란 강좌가 있었어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아니 내가 몇 달 동안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어떻게 5일 만에 되지? 이런 질문과 어떤 그런 주춤거림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많았는데 정말 작년 파이널은 쌤이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냐면 강좌를 듣는 학생들 보통 인강이 거의 다 통계적으로 개념 강좌가 가장 많고 파이널로 갈수록 약간 학생들이 내려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뒤로 갈수록 문제를 많이 풀고 스스로 하는 힘이 좀 생기니까 근데 쌤은 작년에 완전 역주행했어 파이널 강좌에서 더 쭉 올라갔어 막판에 학생들이 9평 딱 끝나자마자 뭐야 연계 공부 다 했고 내가 몇 달 동안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마지막에 뭐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쌤이 5일 완성을 딱 듣고 정말 많은 학생들의 반응이 쌤이 오늘 안 가져온 것 같다 그 후기들을 쌤은 늘 이제 많이 보여줬었거든 작년 올해 초에도 봄봄 OT에서도 근데 정말 반응이 학생들이 내가 몇 달 동안 기출을 공부했지만 기출의 패턴과 출제 포인트라는 얘기를 자기가 처음 들었다는 거야 진짜 패턴의 충격 이런 말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 후기와 Q&A에서 그래서 작년에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 늦게 알아서 쌤도 아쉬움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조금 더 많이 강조하고 올해는 조금 더 앞에서부터 수능적으로 잡아갈 수 있게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그렇고 이제 쌤의 학생들은 다들 같은 얘기래 명확하게 내가 뭘 봐야 될지 알겠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실전적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쌤이 강조하는 이 고전시가 EBS 문학작품을 공부하는 연계 방법은 수능 안에 넣어서 연계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쌤이 최근에 또 올라간 인터뷰 영상인데 우리 학생은 작년 2, 4 이제 현역으로 붙은 학생인데 이 친구는 연세대 포함 5관왕 쌤이 약간 제자들 중에 올해 서울대 의대 포함 의대 5관왕도 있고 약간 올해 5라는 느낌 좋아 2호 수능 5라는 느낌 굉장히 좋아 올해 근데 이 친구도 했던 말이 개별 이건 딱 EBS에 관한 얘기인데 개별 지문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연계된 주제 작가들이 나오기도 하고 만약에 개별 지문을 학습했다면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워낙 수시도 많이 챙겼던 학생이니까 양도 너무 많고 고3 때 시간도 부족한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다행히 김잼마와 함께 공부를 했었지 그래서 갈래별 주제별로 정리하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대비도 잘할 수 있었고 특히 평가원의 관점과 다르게 내가 이 작품들을 암기하고 공부해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해석이 잘못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수능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보기에 관점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 이거를 EBS의 작품들을 통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수능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수능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작품들을 통해서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도 뭘 중요하게 낼 것인가가 출제자들이 문제 낼 때 정해져 있고 선생님 강의의 최대 장점은 실전성이다 그래서 시험지를 딱 열자마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아주 확실하거든 그래서 쌤이 후기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실전적이다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EBS는 수능 연계라는 건 수능에 연계될 개별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연계 포인트를 중심으로 연계 작품들을 수능식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쌤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 아니 얘들아 듀니라는 게 EBS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 EBS를 타자에 딱 쳐보면 그게 한글로 듀이거든 몰랐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쌤 특소공원 언제 오픈하나요? 이 질문 많아요 얘들은 이 친구가 특소공이야 수능 특강 올해는 듀니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야 엄밀히 이 친구 이름이 좀 길어 플레임이 듀스트라다무스거든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이야 예언자가 되란 얘기가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 6평 9평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틀에 우리는 넣어서 공부하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 말이 길어서 그런지 최근에 쌤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어떤 친구가 쌤 저 듀니스트라다빈스키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온 거야 듀니스트라다빈스키 EBS가 러시아까지 진출했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어찌 됐고 EBS입니다 그래서 EBS 연계 공부를 가장 수능식으로 이렇게 6평을 대비해서 딱 10시간이니까 한번 영상들 또 맛보기 이런 거 쌤은 다 열어놓거든 꼭 체크해보고 수능 특강에 그대로 적용해보고 모든 작품들 완전히 수능식으로 깨워서 극한의 효율을 한번 가장 실전적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 대비해보도록 하자 그럼 우리는 강의해서 보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